충전기 있어 충전기 아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그냥 보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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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릴까? 얼른 얼른 나와야 돼 어? 나왔다 안녕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안녕 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your eye, get your ey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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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레드선 다시 둘 셋 Get your eye, get your mind 안녕하세요 캣플라입니다 저희 라이준으로 인사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의 김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 김다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 여덟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색깔이 아주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날만을 비틀즈 이 날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가발 쓰면서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이 날만을 기다렸다 우리 비틀즈 어때요? 비틀즈 네? 비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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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 나요? 머리 잘 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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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다 진짜 진짜 밝다 진짜 밝다 핑거 어때요? 핑크 해달래요 핑크 해달래요 아? 아 어우 울었어 장난 없어 가발 할지 가발 할지 가발 할지라고 가발 할지라고 10번 저희 비쥬얼즈래요 아 정말? 에이 에이 참 아 나 또 입구를 올라갔어 당연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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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 오빠 영훈 오빠 영훈 오빠 어떻게 해 오빠 맨날 날리는 영훈 오빠 영훈 오빠 여러분들 올겁니다 채연 언니 핑크 해달래요 진짜 댓글이 너무 빨라요 와 진짜 많이 보지 영훈이 있는 염색 아네쇼 아네쇼? 근데요 밝아졌어요 여러분 저도 검정색이었는데 다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갈색으로 조금 밝게 염색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저희가 염색 쯤에 염색을 했죠 염색을 했죠? 네 항상 베레보를 쓰다가 이번에 베레보를 안 쓰고 처음으로 브이배보를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엄청 답답해졌잖아요 언니들 정말 맨눈 마음을 졸였어요 오 다연 언니 왜 자꾸 똑같은 티만 입어요 큐티 프리티 큐티 프리티 모자의 옷이 두개밖에 없는데 어차피 자 여기 모르겠어요 아니겠어요 여기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훈이 오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 왜 이렇게 다 데이형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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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 데이형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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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좀動画으로 보면 더 예뻐요 ic 아 진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여행언니 darauf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핑크가 완전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핑크, 인간 핑크 아까 쿨톤, 웜톤인 거에 대해 저도 말했어요 그런 걸 댓글을 봤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쿨톤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웜톤입니다 제가 퍼스널 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피부색이 너무 밝다 보니까 쿨톤도 쓸 수 있지만 쿨톤을 쓰면 엄청 창백해 보일 수 있다고 조금은 생기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봉을 쓰라고 하셨는데 주황색에 어울리지 않는 봉, 웜입니다 주황색에 어울리지 않는다 웜웜이 주황색에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하얗다 진짜 예쁘다 진짜 하얗다 목이 차이가 나 일본어로 해달라는 댓글이 많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에 Field 아 참 perceive 엄마맛 엄마맛 언니 계란 잡게요 계란? 사마구 다연이 나중에 콩순이 컨셉으로 갈색머리 장사 양갈래 주문이란 메고 근데 다연이가 진짜 콩순이 진심인게 뭐냐면 다연이가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K플라의 콩 김태현입니다 한적이 있어요 너 콩순이 진심을 담기고 있구나 콩순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 이름처럼 생각이 드는 예서가 언니를 지나갈 때마다 콩순이 냉참고 눈물을 불러요 멤버들은 꼭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캐롤 노래 불러줘 라고 왜? 캐롤 노래? 네 너무 잘해 캐롤 진짜 최연 캐롤 캐롤 첫눈 봤냐고 저희 멤버들끼리 봤잖아요 맞아요 밤에 딱 샵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데 눈이 오던 거예요 처음에 저희 빈 줄 알았는데 처음에 다 비가 날아서 비가 왜 이렇게 이만해? 그날이 첫눈이에요? 옛날에 완전 옛날에 왜 내 기억으로는 리얼리티 촬영이었지? 근데 그게 좀 부분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때 본 사람이 있고 리얼리티 때 본 사람이 있고 저는 샵 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 아니야? 아니요 아뇨? 좀 더 됐어 그래? 2대1인데?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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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저희 사진 좀 보았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이제 할 일이 있죠? 아 맞습니다 저희가 할 게임은 틀어주는 노래 1초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면 되는 게임인데요 노래 가수 이름과 제목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정답을 아는 멤버는 자기 이름을 말하고 정답을 맞추면 되는데요 우승자에게는 저희 3명의 저녁 메뉴 결정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와우 저녁은 누가 결정할지 와우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총 20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파이팅해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그리고 노래를 맞추고 어? 이거 아는 노래다 내가 안무를 안다 싶으면 살짝 일어나서 안무를 쳐도 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긴 또 댄스 머신들이 아이고 아이고 진든합니다 진든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긴장될까봐 자 시작을 시작을 나도 맞출래 하면서 네 5시 다시 맞춰주세요 네 맞춰주세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 하시는데 저녁은 먹었고 매일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희 둘 다 베네복 때문에 연색한 거 알고 있었어 다들 알고 계셨구나 무슨 색일지도 몰랐잖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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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현 저녁 저녁요? 네 오마이걸 선배님의 돌핀 노오 자 몰라요 고백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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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1점 오케이 아 이는 말하는 걸로 할까요? 네 혜연 채연 영은 이렇게 어 채연 에스파 선배님들의 블랙맘바입니다 오케이 내가 했었죠 영은 에스파 선배님들의 넥트레벨입니다 어 미안해요 왜 맞춘척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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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했었죠 진짜 진짜 이렇게 틀어주셨어요 잊어 오 춤 영은이가 어떻게 되니까 영은이 한 번만 알아요 알아요 해주세요 여기를 문만 알아가지고 이게 제가 잘 안 돼요 거기를 진짜 완전 꺾어야 되는데 좋아요 자 너무 너무 웃겨 그 다음 어떤 노래야 알지 하연 선미 선배님의 가시나 빠르다 맞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역시 또 제가 이거 좀 잘하거든요 어 빨라 멋있어요 정말 미친 거야 넌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어 저esse room 왜 하연 다연 사이코 근데 제가 춤은 몰라 다들 이름이 생각 안 나시잖아요 언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레드벨벳 선배님들이 이름밖에 생각 안 나 셀븐틴 선배님들의 예쁘다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마지막으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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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서 주고 싶은데 넌 넌 넌 넌 넌 다 뒤서 진짜 꾸배로 가라진 너 오케이, 다음 곡 주세요 죄송합니다 몇 점이죠 저희? 2점, 아 1점, 1점 3점 오케이, 갑시다 뒤집을 수 있어? 네 가자 여현! 어, 볼리핑크 선배님들의 럽식걸 오케이, 양보했다 오케이 빠르다 네, 다음 곡 그리고 기뻐요!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 아! 이거 정말 아는 곡이 다 있어 알고 있었어요 아는 곡이 다 그녀의 러브샷 아는 곡이 다 이런 거? 아는 곡이 다 아는 곡이 다 진짜 쫀득하게 차요 다음 곡 4점! 4점이에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박아솔린아 선배님의 버럴 이름을 원만하겠어 이거 몰라서 그냥 무조건 이름을 외치러 와야돼 It smells like a butter One meter on my cover The next one 다음 곡 주세요 양은 브레이브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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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의 룰린 너 계속 말하면 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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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면 괜찮을 거야 나 이제 많이 노래를 하고 있다 나온다? 가자 가자! 이번엔 진짜 언제나 배우고 너무 신나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몇 점이죠 지금? 그럼요? 저 2점 1점? 아니 4점 4점 2 3점 2점 오케이 다음 곡 주세요 여름 잇츠 선배님들의 마피아 맞는데 앗! 이렇게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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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전부 좀 너무 이쁘다 들리는 마피아 안 돼 마피아 추억 뚞불한다고 서 2,000로 에듀 수고하시면 21,000로 2,000로 3,000로 2,0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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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4점 2점 오 영훈이 잘하는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채널 언니 분발하세요 다음 곡 틀어주세요 영훈 영훈입니다 NCT 117 선배님들의 영훈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지 아니 0.5천만 해요 이 노래 너무 좋아 네 다음 곡 다음 곡 여러분! 소윤 씨의 선배님들의 답안서입니다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예! 이거는 저희 다 아니까 다 같이 춰볼까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알죠? 빠르지? 사랑해 널 이 느낌이대로 난 바다 난 바다 네 여기까지 2점, 6점, 4점입니다 네 너무 잘해요 저 과일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할리갈리? 아! 그건 저도 진짜 못해요 할리갈리 진짜 못해요 할리갈리 진짜 못해요 반응합도가 느린가봐 응 생각의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이름 생각하는 것도 길고 본인이 진짜 주제영 귀여워 주제영 자! 다음 곡 영은! 아이사 선배님의 삐삐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그냥 나도 낼수록 소리 안되 나도 낼수록 소리 안되네 나도 낼수록 소리 안되네 제가 이런 거 좀 잘 맞힌 것 같아요 쪼금 대박이다 랄나 멋있어 이제 영은이 잘 나와요 이제 영은이 잘 나오게 시작했어 영은 난 아직 체험도 힘들다 자 다음 곡 네 쌍 영하연 채연 채연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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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곡에 Let it go니까 야 너 생각을 하는 거 어떻게 해? 와 진짜 영화.. 영화 너무 좋아요 동작도 많네 너무 예뻐 아니 나 진짜 어떻게 잘해? 그러니까 다 눈썹 해 정신 똑바로 잘해 다음은 약간 밥 사기는데? 이거 저녁 고른 날에 다 싸는 거잖아요 다음 꼭 주세요 영화! 영화! 영화 스테이크 선배님은 절대 다연이 언니가 먼저 손을 부었으니까 다연이 언니가 던져 얻는 거에요 우리 언니 착하게 까지 언니 추천돼요 언니 추천돼요 네 여러분 와 언니 조금만 더 다음 다음 여덟 뭐야?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얼굴 좀 뿌리지 말아요 뭐야? 뭐야? 아니 저거 틀렸다고 틀렸다고 너무 웃겨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아 라고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아 와 영은이 잘한다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어떻게 맞췄냐 와 진짜 잘한다 아니 와 아니 아니 와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좀 신기하긴 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뜨는 느낌이에요 우와 짱이다 오 이어서 오케이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신기한데? 여덟 어 네 정수빈 선배님의 정답입니다 정답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정답 못 맞히겠어요 정답 못 맞히겠어요 정답 희연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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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점수 살 이유가 필요가 있나 이게 진짜 안 돼요 어떻게 되지 이 손을 꺼내는 게 노래 좋아 네? 응 자 다음 곡 네 주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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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우와 드디어 드디어 나 췄어 되어있다 2 1 2 너무 귀엽다 노래가 되게 끝이 없네요 영현! 영현 파스팅댕인데 말이야 전 그냥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노래밖에 생각나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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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노래 주세요 영현! 유아 선배님의 소타입니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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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참 들었겠는데 그래서 처음 봐주면 알게 되나요 영원아 좀 봐줘라 오케이 내가 봐주겠습니다 다음 노래 하연 제시 선배님의 눈눈 안나 아우 저도 노래를 듣는데 말이죠 여러분 저도 노래를 듣는데 너무 잘한다 팬분들도 진짜 빨리 달라 달라 외워보시고 아마 우리보다 더 잘하셔도 벌써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미 승자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20점 내기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끝이 않을 것 같기 때문에 20점 내기 팬분들 잘 시간이어서 맞아요 마지막 네? 해주세요 여하연 아 악류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 어? 어떻게 어떻게 이별까지 채연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거지 다연 악류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그 끝까지요? 채연 악류 선배님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거지 악류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생각하겠어 생각하겠어 이별까지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거지 오오오오오오 너를이 아니라 널 이렇게 널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 영훈이 잘한다 저는 씁쓸하다 널 맛있게 얻어먹을게 사는걸로 네 제가 사는걸로 사는거에요 제가 사는걸로 고르는게 아니라 영훈이가 우승했습니다 쉽지 않다 거의 쉽지 않아 게임이 끝난 경우로 댓글을 읽어볼까요? 다현이가 7점 영훈이가 13점 저는 3점 귀여워 너무 귀엽다 3점 3 데이를 맞이하여 3점 역시 우승자 감사합니다 그래도 채연언니 완전 보이스로 킬링 우승자는 영훈인데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영훈씨 어 저도 너무 이렇게 제 반응 좋다고 창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3개나 주게 되서 너무너무 좋구요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다현이 언니랑 이제 채연이 언니랑 같이 내일 저녁 메뉴를 다같이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영훈이가 너무 잘 맞춰서 너 이거 한번 개발해서 개인기로 해보는거 어떨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거 하고 싶다 띵 이렇게 해가지고 잘할거 같은데 그거 게임이야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오늘 해볼까요? 이따가 나중에 해보는걸로 좋아요 다현언니 조금 있으면 스무살인데 스무살 계획 같은거 있나요? 아 저 그거 스무살이군요? 네 저는 그래도 멤버들이랑 그리고 싶어요 응 진짜 정말 정말 손가락 터키 날려줘 무슨 게임을 할거야? 저 할리갈리 해보려구요 진짜 잘할거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저 할리갈리를 못해요 저는 잘하는 편인데 뭔가 영훈이가 잘할거 같아요 못해요 하면서 잘할거 같아요 근데 진짜 진짜 할리갈리를 못해요 제가 진짜 근데 나는 가능성도 좋은데 왜 몇하지 게임을? 이게 말이 빠른거랑 소리 빠른거랑 약간 이렇게 듣고 하는거 좋은데 이렇게 하고 다 봐야되잖아요 이 보는게 느려요 그래서 두개 8개 4개 1개 1개니까 5개 맞아요 이미 이미 없어졌어 카드가 핑크머리 최고 정말요? 아니 그게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채연이 언니 어떻게 쏭 해달라고 자 영훈이가 해줄겁니다 5,3,3,4 4개 4개 5,3,3,4 5,3,4 5,3,4 5,3,4 5,3,4,5 니가 너무 좋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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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났어 일렉이잖아요 니가 너무 예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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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한번 올려 어떡해 다음에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애기들 뭐해 귀여워 감사합니다 애기들 영훈이는 정말 여우인가? 두둥 제가 사실 여우나라에서 내려왔는데 대장 대장 제가 대장 대장 어디가 온거야? 캣플러가 되고싶어서 잠깐 사망영훈 아주 길게 짐을 싸서 내려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사용은 없으면 못살아 정말 못살아 채연은 공주같아요 감사합니다 머리도 언니가 핑크색이어서 에리얼 애기들이라 불러도 돼요? 당연하죠 저희 애기예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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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닝콜 모닝콜 여보세요 영원아 이거 넘나 밥 먹고 빨리 학교 가라 너무 좋다 목소리가 좋아서 바꿔주세요 여러분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니가가라 하와이랑 똑같아 니가가라 하와이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에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에요 진짜 저런거에요 부산사람 부산사람 제가 부산사람이라고 안하면 다들 모르시더라구요 다들 좋아하는 색깔 물어보시는데요 좋아하는 색깔 저는 요즘은 핑크가 좋아요 핑크가 좋고 검정색도 좋아하고 빨간색을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은 살짝 물을 뺀 핑크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영원이는요? 저는요 저는요 블랙앤화이트를 좋아하고 그레이랑 버건디를 좋아합니다 저는 하늘색 하늘색이랑 보라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램파 때 요즘 좋아하는 색깔 뭐야 요즘은 핑크색이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수고를 했더라구요 눈치채셨을까요? 워낙 둘이 베레모드 많이 써가지고 다들 아시는거 같은데 베레모드 맞아 베레모드 다연언니 엘사카가요 Let it go 머리도 그러네 오늘 땄으면 나중에 머리 따주세요 이미지는 뭔가 안난데 오늘 엘사 같네요 네 자 오케이 핑크 헤어 예스 핑크 헤어 그러면은 댓글은 내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너무 아쉽지만 한번 정말 다음 거를 넘어갈까요? 네 뭔가 게임하면서 되게 즐겁고 저희 텐션도 올랐고 저도 자 그러면 너무 빨리 되나왔어 응 우리 세명 모두 다 되게 엄청 재밌었고 그리고 팬분들도 되게 같이 맞춰주시면서 엄청 좋아해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좋아요 포토타임을 가져보는 좋아요 네 우리 어떤 거를 해볼까요? 어 아이디어 있어요 어 당신 다람쥐 당신 예 당신 토끼 다 같이 다 같이 자기를 대표하는 시그린처 동물에 포즈를 하나 하고 네 두번째는 우리의 캣 캣을 할 때 이렇게 포즈하고 왜냐면 이거랑 거의 코랑 겹치거든요 오우 마지막으로는 팬분들에게 하트를 날리는 걸로 세 개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번째 동물 동물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을 위에서 네 찍어주셔야 하니까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를 내려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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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됐나요? 좋아요 다음에 아직 일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우리의 캡쳐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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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하는 캡치 맞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하츠를 날리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하츠를 마음껏 날릴 수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수고하여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까내볼까? 다들 캡쳐를 가셨는가요? 자 다시 까내볼까 오 우리 포즈가 나오는 것 같냐 어 다들 다양하게 많이 했네요 네 오 예뻐 아 그래서 뭐 하시는 하트에 비집고 나오는 네 그런 컨셉이 될까요? 아주 좋아 완벽스럽구만 이렇게 길게 팬분들에게 어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좋아요 예쁜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그냥 4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케플라가 처음으로 레유닛 브이앱을 해봤는데 다현이랑 영훈이는 어땠나요 오늘? 뭔가 이제 그래도 브이앱 조금 해봤다고 텐션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이렇게 유닛으로 하니까 좀 더 색다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단체로 케플라 단체로 했던 브이앱은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유닛으로 또 채연이랑 다현이 언니랑 비틀즈 우리 비틀즈끼리 유닛 브이앱을 해서 정말 정말 재밌었고 팬분들과 같이 맞추면서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유닛도 너무너무 기대돼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머리카락 항상 베레모로 썼는데 저희가 가발을 벗고 베레모를 벗고 이렇게 예쁜 머리 색깔로 찾아뵙는데 어때요? 다들 예쁘다고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댓글로 힘을 얻어가서 저희 데뷔 준비 더 화이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닛 너무 색다르고 재밌었어요 네 다들 즐거우셨나요? 유닛 브이앱 다음에 또 네 다음에 또 릴레이로 멤버들도 바꿔서 게임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응 가지말라는데 좋아 아직 가기 싫은 것 같아요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아직 조금만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진레가 있으니까 우리 팬분들에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나도 가기 싫어요 와 아이니 아이스테루 우리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니깐 가지말라고 그니깐 가지말라고 그니깐 가지말라고 저 어떻게 지웠지? 되게 뭔가 저만의 시그니처 인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다가 영혼이랑 영혼? 영혼? 영혼이랑 영혼해요? 영혼이랑 영혼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딱 기억이 나 오늘 고마워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맞아요 진짜로 우리가 더 고마워요 다연 오빠? 영혼? 영혼 오빠? 최유운 오빠? 최유운 오빠? 최유운 누구예요? 최유운 누구예요? 최유운? 누구야? 일본어로 애정표현 해주세요 아 아이스테이다요 아이스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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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테 맨짜 나이스테 맨짜 나이스테 아이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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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디야 가면 안디야 가면 안디야 안디야 가면 안디야 저유 나도 가봅시다 아노이 아노이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고 싶다고 같이 보내면 되죠 아마 같이 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같이 보내면 되죠 같이 보내면 되죠 사랑해라고 말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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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맨짜 맨짜 사랑은 내가 잡아놨어 어딘가요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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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제주도라고 안돼 제주도 안돼 원곡에서 하네 안돼 안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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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걸로 자 이제 나머지 두 명 네 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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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시간 끊은거 아니죠 뭐가 있을까요 봅시다 다들 사랑한다고 오오 봅시다 귀여워 짱구해줘 어 인사 5분만 해주세요 인사 답변 여러분 좋은방송 보내요 으아아아아아 잘잘아요 으하하하 너무 좋아요 맨날 듣고 싶어요 이거 편집해가지고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여름이 엄마 보내세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하트 눌러 하트 눌르라고 하트 눌르라고 자 이제 영훈씨 빨리 영훈씨 네 영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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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파란 오 너무 파란 너무 파란 익을 수가 없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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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음공주님 다같이 얼음아 생일 축하해주세요 5 6 7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미역국 생일 축하해요 미역국 드셨죠 행복한 하루 보내요 네 이렇게 생일 축하를 끝으로 저희의 유닛 브이앱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에 꼭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하츠가 28 1000만 200만 1000만 200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드릴까요 좋아요 자 둘 셋 캣촐 아이 캣촐 마이 감사합니다 캣촐 마이 캣촐 마이 캣촐 마이 캣촐 마이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잘 자요 잘 자요